이번 시간에는 자주 질문을 받고 있는 오픈마켓과 오픈마켓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마켓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플랫폼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장은 오픈마켓이 오픈마켓 매출 시장보다 훨씬 커지고 더 많은 매출이 나고 있죠. 점점 오프라인 상의 매출보다는 온라인 상의 매출이 일반적이 대중화가 되고 매출 볼륨도 훨씬 커진 상태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오픈마켓 공동구매 쪽을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스토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결국에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행을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흔히도 알고 있는 오픈마켓의 양대 강자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절대강자 1등은 네이버 쇼핑이고 쿠팡에서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 경쟁력을 가지고 최저가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키워가는 상황이라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네이버 검색 엔진을 베이스로 한 네이버 쇼핑 이 두 개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외에 오픈마켓,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또 다른 오픈마켓들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그 다음에 쿠팡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위메프 이런 쪽에 있죠. 위메프, 티몬, 그 다음에 카카오, 독에서 운영하는 톡스토어들 이런 게 다 이제 오픈마켓이죠. 그 외에 뭐 종합몰, 그 다음에 전문몰, 마트몰, 그 다음에 중소규모의 전문몰들이 있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저희는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상품이 노출되고 또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반대로는 그 반대쪽 영역에 있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있는 우리 기존의 그런 마켓이죠. 거기에 이제 복지몰 내지는 폐쇄몰이라고 하는 SNS 이런 쪽 마켓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된 오픈마켓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오픈마켓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국구 경쟁 시장이에요. 1등 혹은 2등 시장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마켓이 다 틀리고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고 반면에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죠. 돈 안 들어가는 스마트 스토어 개설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면 며칠 이내에 개설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올려서 판매 행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흔히들 유튜브의 영향도 있었지만 수많은 개인 판매자들 무자본, 구매대행, 비탁판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품을 소싱해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성공 사례들 보고 많은 분들이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해서 뛰어들었던 시장이죠. 근데 이제 막상 시장에 들어와 보면 만만치 않은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장의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승자 독식 시장이거든요. 1등에서 2등, 3등까지 늦자고요. 그게 1그룹. 거기서 대부분 한 60에서 70% 시장을 가져갑니다. 거의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2등 그룹이 있죠. 4, 5, 6위 정도. 이 정도가 남아있는 한 30% 포지션에서 자기 거를 시장을 가져가고 나머지 3그룹 같은 경우는 신생 업체들, 개인 신생 업체들 그 다음에 경쟁력 좀 떨어지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3그룹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서로 치열하게 피튀기게 주워먹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건 상시성이 있죠. 상시성.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열려 있으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잠깐 몰을 닫아놓는다 해서 뭐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제2, 제3의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곳이 오픈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내 모래, 내가 만들어 놓은 저는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노력, 시간과 투입을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고객이 나의 마켓에 찾아오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지금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네이버 쇼핑이 절대 강자였고 쿠팡이 시장을 쫓아가는 형, 동생 이런 구조였다면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거 쿠팡, 적자 회사 수백억, 수천억 적자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최저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쿠팡이 네이버 쇼핑 매출을 이겼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겼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익률, 수익도 이제 제법 수익을 크게 내는 회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로켓 배송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로켓 그로스 뭐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에 최저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시장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연 이 갭 차이가 얼마나 더 벌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러면 쿠팡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쿠팡에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겪게 될 헬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정산 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정산 주기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자본금이나 회사의 유동성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매출은 많이 났는데 정산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달 또 상품을 판매해야지 계속 그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늘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좋아해서 좋아했는데 월말에 대보니까 그 돈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 공급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물건을 사입해야 된다면 그 상품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쿠팡에서 정산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월말이 되면 항상 회사의 돈이 마이너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을 만들어서 뭐 대출을 받든 빌리든 해서 다시 매워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달 또 매출이 또 2천만 원 또 늘었으면 그 다음 달에 또 그만큼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식품을 새로 시작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거쳤어요. 계속 회사 매출을 초반이니까 키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키웠죠. 매출 매달 2천씩 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매출도 늘었는데 왜 항상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쿠팡이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처음에 진입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에는 다소 초기 판매자나 초기 샐러들한테는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또 하나는 네이버 쇼핑 쪽보다는 훨씬 최저가 경쟁이 심합니다. 반면에 네이버 쇼핑 밑에 입점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내가 키워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많은 그리고 재구매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이거든요. 쿠폰을 내려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을 신뢰도를 높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도 많이 들어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몰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한번 구매했는데 서비스도 좋고 상품도 괜찮아. 다음에 사게 되면 또 들어와서 사야지 하고 알림 설정 선택한다거나 옛날에는 찜이라고 그랬죠. 찜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찜 한 것 열어가지고 직접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패턴의 줌도 이제 덜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뭐 이 자체 안에 자기 뭘 이렇게 미니 미니 뭐 저기 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고 쿠팡 고객은 그냥 들어와서 쿠팡에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 예전에 네이버 쇼핑 통해서 쿠팡으로 점프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냥 쿠팡 자체만으로 해서 들어와서 필요한 키워드 검색한 2에 그중에 그중에 뭐 최저가 혹은 뭐 많이 팔린 거 리뷰 이런 거 보고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스마트 스토어 이것처럼 어느 모래 누구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쿠팡에서 산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어느 부분에서 제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쿠팡 같은 경우 간혹 보면 저희가 이제 배송 지연이나 입고가 늦어서 배송이 하루 이틀 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크레임 하죠. 특히 다 우리나라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쿠팡 고객들 같은 경우 뭐 하루나 늦어지면 뭐 취소하거나 반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크레임 전화 오죠. 뭐 이렇게 언제 올 줄 알고 주문했는데 아직도 물건 안 보내니 취소해달라고 욕 한 사발 하고 전화 끊죠. 취소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취소를 해주거든요. 어쨌든 잘못은 저희가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나 그 다음날 주문 또 들어와요. 같은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쿠팡 고객은 누가 파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뜨내기 손님인 거예요. 오늘 주문했던 고객이 다음번 또 꼭 나한테 주문 들어오려면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 시점에 대해서 내가 최적화이거나 어떤 내 상품을 나와 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중국에서 사입해서 내 브랜드 찍어서 만드는 상품 그런 경우는 어차피 나한테 밖에 살 수 없는 거니까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이 여러 다면 그중에서 첫 번째 기준은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일 거예요. 최저가.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도 최저가에 안 맞추면 안 나가지 수수료도 비싸지 네이버 쇼핑 이쪽 스마트 투어는 합쳐서 6%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12% 정도 10.8인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식품이라서 거기에 부가세 붙으면 12% 조금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택배비에다가 또 수수료 또 뛰어가지 그 다음에 몰수수료 100만원 이상 매출하면 5만 5천원 또 뛰어가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동 합쳐가지고 판매수수료 3.54에다가 연동수수료 2% 하면 6%가 조금 안 되거든요. 수수료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정산이 빠르죠. 기본 정산일이 구매확정 후 구매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했을 때 시점이 아니고 제품 주문하고 발주 처리하고 송장 입력해서 출력해서 발송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웬만하면 다음날 수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주나 도서상가는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그 외직은 하루 만에 다 들어가니까 대략 한 3일 정도면 고객한테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게 돼요. 그래서 택배로 보냈을 경우는 고객이 무료 제품을 수령하는 순간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8일입니다. 8일. 구매 확정 후 8일 후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선정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한 3개월 평균 20건의 서비스 상태가 양호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맞춰지면 자동으로 화법 같은 게 떠서 선정사 서비스 신청해라 이렇게 뜨거든요. 그걸 신청을 해서 뭐 며칠 하루 이틀 지나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구매 확정되기 전에 정산을 해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문 받고 포장하고 송장 내려서 송장 붙여서 제품을 발송해서 택배기사가 제품을 픽업하잖아요.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돈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일. 빠르면 이틀 3일. 당일 주문 들어왔는데 당일 발송했으면 오늘 바로 포장해서 택배 띄우면 발송하면 그 다음날 정산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네모를 만든 관점에서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설령 매출이 쿠팡이 더 이기고 크다 한들 판매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쿠팡으로 기회가 될 때 준비된 여권이나 상황이 될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판매 노하우나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자본도 조금 유동성 자본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정산을 좀 늦게 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쿠팡은 제 생각에는 네이버 쇼핑하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 같은 경우는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 한다는 거는 좀 이 이 시장의 반밖에 못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매출의 양 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매출을 나오는 출구에 매출이 나와주는 곳의 플랫폼에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쪽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를 한 50% 정도까지 올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보다 쿠팡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항상 자금이 빡빡하고 그런 이유로 저는 쿠팡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품절을 시키거나 혹은 가격을 올려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좋아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제가 잡은 건 저 같은 경우는 50% 대 30% 나머지 20%는 다른 오픈마켓 아시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난 매출에서 일정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중에 일부분은 이쪽에 늦게 들어오는 정상금 일부분은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50대 30 정도 비율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리면 항상 회사에 돈이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럴 거 아니냐 자본욕도 아니야 상관없어요. 이거는 쿠팡의 시스템에 의한 정산 시스템에 의한 거기 때문에 큰 회사 월 몇억 몇십억씩 판매하는 회사도 똑같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거예요. 그냥 비율만 커질 뿐인 거지 이 상황 자체는 동의를 할 테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 거래추 중에 제가 네일샵 네일쇼핑몰 할 때인데 직접 쿠팡에 들어가서 제조사죠. 직접 들어가서 월 매출 한 1억씩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응기슬쩍 얘기하더라고요. 독점권 쿠팡에서 판매 권한 줄 테니까 직접 쿠팡에 니네 회사에서 들어갈 생각 없느냐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도 똑같이 돈 물렸을 거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완곡히 거부한 기억이 나는데 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요 간단히 요 내용 오픈마켓의 성격 좀 들여봤고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오픈마켓하고 오프라인 마켓의 차이점이나 어떤 장단점을 좀 들여봤다 보려는 거잖아요. 오픈마켓은 전국구 경쟁 승자 독식이죠. 그리고 수익률도 높죠. 왜냐하면 이 패세몰 공동구매는 기본적으로 할인가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쪽보다는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그런 약점을 커버하는 게 박리담에죠. 수량으로 터졌을 경우는 큰 금액으로 터지니까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이쪽은 이쪽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개설하고 서류 내라는 거 내고 하면 매출만에 개설되는데 이거 운영비도 안 받잖아요. 쿠팡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사실 매출이 나오면 큰 비중은 아니니까 몰 사용료가 그렇게 해서 진입장벽이 났습니다. 진입장벽이 났다는 건 나 이외에 누구나 들어와서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와서 나의 판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중에서 날고 긴다는 선수들 혹은 내가 어떤 상품 경쟁력이 있다던가 기타 내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1등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오는 거니까 큰 매출을 낼 수 있고 회사도 금방 크겠죠. 그러기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단순 유통만 하는 셀러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판매자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제조사 공급사 입장에서는 독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사가겠다는데 안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나 브랜드 런칭하고 자리 잡게 하고 1등 만들고 해본 브랜드 몇 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게 독점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좀 잘 판매되겠다 싶으면 금방 신규 판매자가 간단하잖아요. 네이비에서 검색해서 뭐가 잘 팔리지 해서 검색해보고 그거 누가 팔지 해가지고 그 상품 소싱해서 사이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팔고 있어. 그게 저였겠죠. 만 원에 팔고 있네. 그럼 할 수 있는 선택 수가는 두 가지예요. 특히 신규 시장 들어온 초보 셀러분들은 첫 번째 일단 가격 더 낮게 판매해요.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리고 두 번째 광고 걸죠. 광고 걸고 최저가 맞추니까 당연히 매출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일부분은. 한두 업체 두세 업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판매했던 판매량 리뷰스 신뢰도 그다음에 상품의 구성도가 훨씬 많겠죠. 저희가 뭐 저쪽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종류였던 것 같은데 상품이 한 8개에서 10개 브랜드 그런 신생 업체는 자본력이나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이나 상품 가짓수 구색을 못 갖춰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몇 업체 그렇게 들어온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같은 급수의 업체들이 여럿이 시장에 들어와버리면 기존의 이런 셀러들이나 이런 쪽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셀러들끼리 경쟁을 해요. 판매자들끼리 어 이거 봐라 원래 잘 파는 1위 업체가 만원에 파는데 그 밑에 보니까 9천원에 파는 사람이 또 있네 몇 개 나가는 것 같네 그럼 나는 9천원에 올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어? 9천원이 최저가네 나는 8,900원이야 그러면 기존에 첫 번째 들어오던 9천원에 판매하던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이놈들 봐라 어느 순간 볼 거 아니에요 메일 모니터링 하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최저가 놓은 업체보다 더 싸게 놓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몇 번 치고 받고 하면 만원짜리 상품 판매되던 게 5천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네들은 그분들은 그게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손해 날 게 크게 없어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걸 테고 흡여 안 나가지 집에서 대부분 시작하잖아요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필요 없지 그냥 열정 자기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되고 뭐 어차피 그런 분 시장이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의 마인드가 나 돈을 안 벌어도 돼 일 배우고 초기에 빨리 시장 진입해야 돼 일단은 노마지니어도 생각 노마지니어도 상관없어 하고 가격을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좀 판매한 분들은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좀 나도 매출 냈고 뭐 팔리니까 광고도 걸었겠다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죠 6개월 후에 부가세 이제 그 판매된 것만 부가세 이제 넘어올 거고 종소세 1년에 이제 금액 넘어올 거고 광고비로 나갔던 비용들 마진해서 다 깎아 먹었어요 나는 이게 노마지니어도 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로 장사했던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좀 촉이 빠른 분들은 한두 달 해보고 바로 이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아는데 뭐 이런 감이 없으신 분들은 그 성적표 받아볼 때까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 그런 식으로 저기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뭐 쿠폰 내리는 거 최대한 내리고 막 해서 억대로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가세하고 종소세 때려맞고 회사 부도나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입장벽이 낫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자는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적게 보면은 오픈마켓에 좀 핸디캡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시장이 어차피 그런 거니까 음 그리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 상실성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든 네이블 쇼핑 통해서 판매되는 거지만 이거 열어놓으면 24시간 365일 가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주문 개수가 적을지언정 상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최소한 있다면 꾸준히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이벤트성으로 많이 나가고 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한 개가 들어오들 한 개가 들어와도 매일 매일 한 개씩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게 훨씬 나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구매해서 결제까지 한다는 건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시간을 길게 꾸준히 열어놓으면 샵을 열어놓으면 점점점 주문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리뷰 쌓이고 판매 개수 쌓이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상위로 올라갈 거고 노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실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꼭 이쪽 유통 뭐 이런 거를 진행하시려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해보시려면 내 거 그릇은 꼭 하나 있어야 돼요 뭐 내 집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 뭐 뭐 스마트 꼭 스마트 스토라고 뭐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생각해보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가지 나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자사몰은 아니지만 자사몰처럼 내 것처럼 되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사몰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삼성에서 저기 뭐 자사몰 만들어서 그 네이버 쇼핑에 입장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삼성 스마트 스토어 열어놓고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삼성 제품을 판매해주는 수많은 샐러드를 합치면 네이버 자사몰보다 훨씬 매출이 많을 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과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해서 판매하는 몰과 제휴하거나 입점 신청해서 하는 자사몰들 이런 것들 어느 결 똑같은 그 환경이라면 어느 걸 위로 노출해주겠어요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를 같은 점수라면 등록하는 SEO라고 있어요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 요소에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몰 내지는 상품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해주는 거죠 리스팅해주는 건데 뭐 같은 값이면 똑같은 점수 똑같다면 당연히 자기네 자산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를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몰 있어도 예전에는 그걸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우선순위로 쓰면 자산몰은 나중에 필요해지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사 브랜드를 계속 브랜딩을 해야 된다거나 해외 바이어들한테 상품을 소개해 해서 구매까지 해야 된다거나 또 하나는 구매자들을 등급별로 가격을 달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 안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몰 그리고 나중에 SNS 쪽으로 연동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 외에 단순수하게 매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온 매출이 자산몰 매출보다 적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적어도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입점해서 판매 행위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오픈마켓은 고객이 내가 어떤 상점을 열어놓고 고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서비스 내지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 패셋몰 복지 공동구매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서비스인 거예요 방식인 거죠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상시성이 있어서 계속 24시간 365일 열어놓으면 계속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 물론 이쪽도 오프마켓 같은 경우도 기간을 한정해두고 어딘가에서 환매하고 하겠지만 성격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찾아오는 서비스에 가깝고 이쪽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플랫폼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오프마켓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프마켓 같은 경우는 크게 복지몰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복지몰이 폐쇄몰 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었던 거고 시장 환경이 바뀌고 SNS 쪽 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확장이 돼서 오픈마켓의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플랫폼 마켓을 오픈마켓이라고 하고 그중에 폐쇄몰 판매방식 폐쇄몰 쇼핑몰 공동구매 다 이쪽을 통해서 이쪽에 이런 각각의 플랫폼에 얹혀져서 그쪽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공동구매 폐쇄몰 판매방식은 이쪽이 전국구매 형태로 해서 전국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면 이쪽은 각 소구매 어떤 독립적인 플랫폼 채널이라고 봐야죠 개별로 아무래도 천명 만명 백만명 판매자 경쟁자가 있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나 혼자 나 혼자 문일 수도 있고 이더라도 이쪽보다는 오픈마켓보다는 훨씬 경쟁이 덜 치열하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경쟁력을 가져가면 이쪽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수익률은 수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공동구매라는 형태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보다 다만 10%든 20%든 싸게 판매를 해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할 매력이 생기겠죠 오픈마켓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대형 안정적이 실내가는 이런 쪽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조그만 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구매 이쪽 회새물 판매 방식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단 이 낮은 수익률을 커버하는 것은 박리담에죠 박리담에 점화진이지만 수량을 짧은 시간에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빠르고 큰 매출 이게 이제 이쪽 성격이라고 하죠 진입장벽도 당연히 높죠 이쪽은 누구나에게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쪽은 그 채널에 들어가거나 내가 그 채널에 오랫동안 어떤 영향력을 활동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 좋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많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 네이버만 예를 더 보자고요 네이버 보면 나이나 성별 이런 거에서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한데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벤트성이죠 치고 빠지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빠르게 많은 수량을 가격 저렴한 가격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벤트성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는 오픈마켓은 내가 만들어놓고 고객이 예쁘게 꾸며놓고 좋은 상품 널어놓으면 배치해놓으면 찾아온다면 이쪽은 내가 좋은 상품이 아무리 있어도 찾아오는 것보다는 찾아오지 않죠 내가 방문 판매를 해야죠 들고 가야죠 찾아가는 성격이 강하죠 이렇게 지금 오픈마켓하고 오픈마켓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패셰몰 판매 공동구매 이런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이 안에 우리가 공동구매 쪽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특히나 관심이 많죠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이나 이쪽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유튜브 쇼핑 저도 여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쇼핑몰 이런 판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블로그나 카페 밴드 이쪽에 들어가서 제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이쪽에 판매자들 셀러들 혹은 이쪽을 운영하는 운영자 함께 하거나 그쪽에 입점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영역 오픈마켓 형태를 띄지만 주로 앱 버전이 많죠 PC 버전은 거의 없고 거의 앱으로 들어가는 오픈마켓 시스템 형태지만 오픈마켓처럼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형태 오픈마켓용 페셰물 오레이즈 최근에 생겼고 신궁아린 쇼핑 중독 공구마켓 이거 한 회사 고요 당근마켓 에서도 많이 중고거래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오픈마켓 하고 오픈마켓 에 대한 성격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것 같고요 자주 질문 받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과연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을 범행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게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얻은 걸 먼저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비중이 크고 오픈마켓부터 시작한 판매자고 제 주변은 사실은 대부분이 오픈마켓 쪽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상시성과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뭐 수많은 유튜버 성공기들 보고 정해도 이제 해보려고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리고 그중에서 뭐 상당수는 또 뭐 제법 매출 내면서 예 급여보다 많이 버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또 상당수 분들은 공동구매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을 뭐 70%대 오픈마켓 쪽 공동구매를 한 30%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공동구매나 이쪽부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이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성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진득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 되는 예 그런 곳이라면 이쪽은 좀 빠르고 빠른 시간 안에 큰 효율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쪽에 관심이 더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뭐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은 좀 낫지만 한 번에 터지면 박리다매로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 빠른 시간에 어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키지만 아까 말한 이런 상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비즈니스 차원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이죠 내 집이 있어야죠 모든 건 내 집부터 시작하는 거고 또 이거는 찾아오는 거고 찾아가야 되는 차이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어떤 오픈마켓과 오픈마켓 과연 비중을 어느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거는 각자의 환경에 틀린 거죠 하지만 가야 될 종착력은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불변인 거죠 진행해가지고 항상 터지진 않겠지만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터졌는데 과연 계속 터지는 버텨야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꾸준함으로써 계속 버텨줄 수 있는 거는 찾아오게 만드는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 때문에 저는 이걸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사람 각자 환경에 따라서 비중을 어느 걸 더 우선시하고 주로 가져가느냐 그 차이뿐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쪽이 메인이지만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쪽에 시장 경쟁력을 나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역시도 이쪽 오픈마켓 비중을 지금 한 35대 5까지는 아니고 아직 그런 환경은 안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한 7대 3 정도 70% 대 30% 정도는 이제 한번 가져가 봐야지 제일 바람직한 어떤 모습은 5대 5 정도겠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5 그러면은 제일 바람직한 구조가 나오겠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픈마켓하고 오픈마켓을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주변에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내 집을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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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